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죠. 저희 지난번에는 뜨거운 여름에 같이 붉은 벽돌을 가진 건축물을 찾아봤었잖아요. 오늘도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건축물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 또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컨셉트는 어떻게 정해지셨을까요? 오늘도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요. 한옥과 옛집의 변신입니다. 한옥과 옛 가옥. 이런 날씨에 또 걷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로 가볼까요? 네, 한번 가보시죠. 사실 건축물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게도 느껴지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매일 있는 집이나 학교, 회사, 식당 이런 것도 다 건축물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면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이 건축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생활의 영역, 생활을 담는 것이 건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또 문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들 중에서도 좋은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이 좀 있을까요, 교수님? 고대 로마의 건축가 마르쿠스 비트루비우스는요. 건축은 기능성, 튼튼함, 아름다움을 가져야 건축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저는 좋은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몸에 맞는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제 용도에 맞는, 제 기능을 하는 건축물이 사람에게 편안함, 안락함을 주기 때문에 좋은 건축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은 사람과 이야기 모두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컨셉에 맞는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이곳일 것 같거든요. 들어가 보실까요? 네. 한옥 하면 고즈넉하다 이런 느낌이 자동으로 연상이 되는데요. 이곳에 들어오니까 온몸으로 고즈넉한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수성 모습 상화동산이 있잖아요. 가끔 가는데 이곳이 실제로 이상화 시인이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는 근대문화의 선구자이자 민족 시인이신 이상화 선생님 형제들이 태어나고 나고 자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안채이고요. 사랑채를 담교장이라고 이름을 짓고 독립지사와 문인들을 불러서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그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서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한옥 카페라고 해서 직접 가보면요. 한옥 형식이지만 새로 지었다 이런 느낌이 강한데요. 이곳은 좀 그때의 느낌이 잘 보존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 보시면 옛날 느낌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게 잘 보이시나요? 여기는 1956년에 지어진 한옥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잘 보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붕에 보시면 지붕에 그대로 나무로 되어진 석가래를 볼 수 있고요. 여기 지붕을 받치고 있는 대들보 그리고 나무와 황포의 따뜻한 느낌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장소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이 나무가 200살 라일락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상화 시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민족이 아팠을 때까지 다 이 자리에서 지켜본 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200살이 된 이 수수꽃다리나무는 이 자리에서 200년 동안 모든 걸 다 지켜봤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가을이라서 수수꽃다리 꽃이 다 지고 없는데요. 이상화 시인이 돌아가신 봄이 되면 꽃이 만개한다고 하니까 4월쯤에 한 번 오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그 라일락 향이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한 번 다시 오시죠. 네. 여기 동네는요. 거리에 벽화도 있고요. 그냥 이 공간 자체가 예술품 같기도 하네요. 네. 요즘 우리 지역에 옛 가옥이나 한옥을 개조한 카페나 식당들이 좀 많잖아요. 네. 심플하고 모던한 것만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그런 곳도 색다른 분위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런 옛 가옥을 보면 옛날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참 많이 생각했구나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 가보실 두 번째 곳도 그런 곳입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가와 가나요? 네. 교수님 이곳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옥과는 분위기도 너무 다르고 구조도 좀 달라 보이거든요. 네. 혹시 적상가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한자로 얘기하면 적이 남기고 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일제강점기 시절 1945년 해방 이후에 일본인들이 남기고 난 건물, 집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적상가옥이 한때는 애물단지였지만 지금은 카페나 문화 공간으로 아주 각광받고 있죠. 네. 이런 독특한 분위기만 잘 살려도 특별해지니까요. 이 적상가옥이 갖는 건축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고위관료층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 주택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식 건축과 일본식 건축이 합쳐진 게 이 적상가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양식 콘크리트 벽과 이 나무를 사용한 지붕, 천장 이런 것들이 우리 적상가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돌출된 장문이라든지 뾰족한 지붕 그리고 튀어나온 목조구조 이런 것들이 우리 적상가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도 좀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문이 되게 많기도 하고 복도가 좀 있고요. 내부도 우리 한옥과는 아주 다른데요. 그래서 일본식 주택의 내부는 복도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건축에는 마루를 가지고 있는 우리 거실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복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옛날부터 주택이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와서 우리 현대에도 한국과 일본의 주택의 차이점이 그런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이렇게 복도로 오가고 문 열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뷰가 되게 예쁘죠?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푸르른 공간이 이렇게 한눈에 보이니까요. 이 정원들도요. 근데 일본식 정원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식 정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일본식 정원의 특징을 보자면 이런 인공적인 것을 배제하고 집안의 이런 자연의 정원을 축소해 놓은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인들은 이런 정원들 자연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낡고 오래된 주택이라도 아파트보다는 이런 정원을 가지고 싶은 오망이 있기 때문에 주택에 사는 것을 아주 선호합니다. 우리나라 정원과는 많이 다르네요. 저희는 그냥 큰 마당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정원이라고 한다면 약간 비움의 정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식 정원은 거기에 반대되는 채움의 정원 이런 정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좀 옛날 가옥이 주는 힐링과 편안함이 확실히 느껴지네요.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곳이 한 군데 더 남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좋아요. 커피 마시고 바로 일어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와 도심에 이런 또 예쁜 공간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네. 너무 예쁘죠. 네. 진짜 여행 온 것 같은데요. 낮에 보는 한옥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저녁이 뭔가 내려앉은 이 무렵에 한옥도 참 분위기가 좋아요. 한옥 스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곳에서 하룻밤 묵어간다. 네. 맞습니다. 한옥 스테이라고 요즘에는 친구들이나 부모님과 함께 이런 한옥에서 묵으면서 추억을 쌓거나 색다른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고즈넉한 여유와 경험을 힐링을 하는 공간 이런 것들이 한옥만이 가지는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딱 들어오는 순간 힐링이 시작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한옥에서 묵는 경험을 쉽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옥 스테이 자체가 여행 온 느낌일 것 같은데 생활이 편하게 현대화가 좀 되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런 현대화된 한옥도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지만 저는 한옥은 한옥일 때가 가장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고즈넉한 분위기, 나무가 주는 이런 묵직함, 우리 선조들이 주는 지혜가 한옥에 남아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한옥을 신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한옥을 신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한옥을 신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한옥이랑 옛 가옥이 어떻게 변신을 했는지 봤잖아요. 앞으로 어떤 건물을 봐도 이 건물은 옛 모습이 어땠겠구나 이런 걸 좀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에는 반팔을 입고 겨울에는 코트를 입듯이 건축물도 시대가 지나면서 옷을 바꿔 입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 우리가 옛 가옥처럼 조리하는 공간이 있는 주방이 있고 담소를 나누는 거실과 우리 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당이 있었죠. 그런 공간들이 카페 요소들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에서 카페로 변화됐을 때 우리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런 공간들이 변화되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자연스럽게 바뀌었지만 또 문화는 또 쭉 이어지기도 하고요. 저도 세계적으로 여러 건축물들을 많이 봤고 공부하고 역사들을 많이 봤지만은 앞으로 좀 더 많은 건물들을 눈에 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길에서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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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